부식과 열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바다 위에 있는 녹슨 배가 보이죠 철이 부식되는 이유는 산소 그리고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철은 전자를 내놓는 걸 좋아해요 전자를 내놓는 걸 우리가 옥시다이제이션 산화라고 하구요 반면 물하고 산소는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해요 전자를 받는 걸 리덕션 환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화와 환원은 무조건 쌍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일어나요 그러면 녹을 안쓸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유명했던 말이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한다 기름을 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이나 그리스를 칠하는데 여기 자전거 체온이 있죠 자전거 체인에 그리스를 칠하면 자전거 체인이 오랫동안 녹이 슬지 않아요 그래서 베어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리스를 바르게 되죠 그러면 자전거 프레임은 이거 노란색인데 어떻게 한 건가요 페인트 칠한 거죠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철과 밖에 있는 물과 산소가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볼트와 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볼트와 노트는 페인트 칠하게 되면 금방 벗겨지죠 기름 칠해서 오랫동안 보유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표면에 아연을 도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연도금 강판 또는 볼트와 노트도 아연도금 볼트 노트 그리고 도시의 가이드 레이트도 아연도금을 사용해요 그거를 갈바나이징 징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왜 아연도금을 하면 부식이 안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화학 전지 계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화학 시간에 전자를 잘 내놓는 금속의 순서를 가카, 나,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납, 주석, 그리고 전자를 잘 안 내놓는 녀석 플라 백금, 금, 흑연, 은, 구리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던 신라시대의 왕관 그리고 반지 이런 거 다 그대로 출토가 되죠 부식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도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황동으로 만든 금과 악기 있죠 이런 것들도 녹이 잘 안 쓰죠 이런 것들이 부식이 잘 안되는 금속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철은 전자를 잘 내놓기 때문에 엄청 부식이 잘 돼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전자를 더 잘 내놓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마트폰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비행기는 부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알루미늄은 부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표면이 산소에 노출되자마자 바로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알루미늄 내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이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철 표면에 산화가 잘 되는 아연을 코팅해 버려요 우리가 전기 도금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값싸게 아예 아연 용용풀에 쇠를 담갔다 빼도 돼요 뜨거운 아연을 스프레이 칠해도 됩니다 전기 도금이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표면이 산화 아연으로 덮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화 아연으로 덮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철 내부가 부식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게 아연 도금 강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 즉 전자를 잘 내놓는 부식이 되는 녀석 그렇지 않은 녀석이 또 어디에도 이용되냐면 전지에도 이용되요 황산 안에 아연 그리고 구리를 넣고 우리가 선을 연결하면 아연 쪽을 부식이 되면서 전자가 많이 생기고요 이 전자가 쭉 구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지들이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물 중에서 나무로 만든 거나 지프로 만든 집 거의 남아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죠 플라스틱도 이제 나무처럼 고분자 재료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분자 사슬이 굉장히 긴데 그것이 끊어지는 열화 디그라데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의 디그라데이션은 언제 더 많이 발생하냐 우리가 피부 우리 피부도 고분자 물질이죠 자외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찍 노화가 된단 말입니다 플라스틱도 자외선을 받으면 이 분자 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포토 디그라데이션 광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산소를 많이 접하면 산화가 잘 되겠죠 그때 빛을 받으면 산소하고 산화되는 게 더 촉진될 거예요 또 온도가 높으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더 약할 더 일찍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터머 옥시다이제이션 열산화 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포토 디그라데이션 광분해하고 터머 옥시디티브 디그라데이션 열산화 분해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유블라이트 특히 자외선을 받게 되면 표면에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즉 산화가 잘 일어나게 에너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표면이 산화되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원래 연성이 있죠 그런데 그 녀석이 취성재료 즉 잘 부러지는 재료로 바뀌어요 그럼 플라스틱이 부러지겠죠 부러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조각으로 조각조각 조각 조각 나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크기 사이즈의 플라스틱이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나 집 이런 거는 지푸라기 이런 거 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테리아가 이런 녀석을 먹죠 그래서 생분해가 바이오 디그라데이션이 가능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바이오 디그라데이션이 안 일어나요 적어도 50년 이상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바다 속에 쫙 떠다니는 거죠 물고기가 먹어요 그 물고기를 먹는 사람이 또 바이오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땅에 버리거나 바다에 버리지 않고 다시 녹여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제품을 성형했을 때 20년이 되면 당연히 디그라데이션 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취성이 생기고 그러면 뚝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10년 미만 쓰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속은 부식이 일어나고요 플라스틱 열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세라믹 재료는 어떨까요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석구람, 돌, 세라믹이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청자, 흙으로 만든 건데 세라믹이죠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에 빠져 있어도 부식이 되지 않죠 세라믹은 부식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라믹이라는 재료는 금속과 금속이 아닌 재료 즉 금속과 산소, 금속과 질소 그런 것들에 화합물이에요 이미 부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식성이 아주 강한데요 높은 온도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대부분 부식이 되죠 그래서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산소가 많거나 아니면 황산액이든가 바닷물이든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굉장히 산화에 취약한 환경에서도 세라믹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세라믹 재료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